오늘 한글날 특집으로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12시간 방송? 12시간이 솔기도 한데? 그래 12시간 하자. 벌칙 12시간 방송으로 오케이. 형 오늘 24시간 잊지 않았지? 24시간 갑시다. 몰라 나 그냥 오늘 왜 이러냐. 나 진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긴 하는데 그냥 오늘 씨벨 만사가다 귀찮고 그냥 그런 날이네 오늘. 방송 던지게 되네. 방송 던질까? 오늘 방송 던지고 그냥 시간이나 때울까? 미안하다 얘들아. 이 새끼 방송 많았더니 마탱이가 아쁘네.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들 좀 내놔볼게. 집에 배드민턴 라켓이랑 배드민턴 저거 장비를 샀어. 이거를 그냥 나가서 랄프랑 배드민턴 100개 치기. 이런 거 미션을 걸어서 할 거야. 내가 치고 1, 내가 1, 2, 3, 4, 5 이렇게 받아야 돼. 50번 받아야 돼. 이거 봐 이 개새끼. 야 내가 그냥 한 거야. 야 그냥 한 말이야. 이거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말이라고. 그냥 한 말이라고. 미쳤나 봐 진짜. 미안해. 그냥 한 말이야.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? 난 랄프랑 야 이 사시간 뭐 할까? 이러면서 팬떼 들고 야 우리 뭐 하는 게 좋을까? 랄프가 그 아이디어를 딱 나한테 줬어. 형 우리 배드민턴 체랑 셔틀콕이랑 있으니까 공 안 떨구고 100개 치기. 오 진짜. 와 아이디어 존나 좋아. 진짜. 그거야 그거. 이 개새끼. 야 똑똑해 역시. 이러면서 적었거든. 신나가지고 적었거든. 그 종이에다가. 근데 채팅창에서. 미안해. 난 그거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.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거를 찾았어. 거위 게임이라는 게 있더라. 그래가지고. 그거를 다운받아놨고. 또 하나 또 있는 게. 커몬베이비라는 그 옛날 오락실 게임이 있었어. 애기들끼리 뺨 때리고. 올림픽처럼 이렇게 해가지고. 그 하는 게임. 커몬베이비. 아 심각하다 지금 나의 상황이. 방송 준비도 안 하고. 뭐냐 이게.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. 내가 어제 방종하기 전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. 나는 방송을. 지금은 캔방을 하지만. 나는. 최종 테크트리가. 게임 쪽으로 가는 거라 그랬잖아. 스팀게임 같은. 약간 종합게임. 종겜비가 되는 게 내 목표였다고 하잖아. 자아실현하기가 오늘. 방송 컨텐츠인 거야. 어때. 신작 게임을 하나. 엔딩. 코트 F 땋았다. 이거 어떨까.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. BJ를 끌고. 아니. 설마 BJ 끌고 가서 배드민턴 주고받겠냐. BJ를 끌고 배드민턴 백번 치기. 너 지금 BJ 끌고 배드민턴 할라 했냐. 와 세상 이렇게 보니까. 천장 높이가 1,4m 는들 보이네. 코너 신을 할라. 그 와중에 못하네. 나는 야역적. 여러분 그래도 이번엔 양호에요. 배드민턴채 거 5천원이죠. 벤치크러스트는 몇백리였어요. 참. 코트 F 인생. 코트 F 인생. 추워.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. 그 24시간을 다음으로 미루고. 그때 진짜 정말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해가지고. 게스트까지 완벽하게 섭외를 해놓고. 그러고 방송을 할게요. 예. 그리고 오늘은. 일단은 뭐 한 6시쯤에 방송하는 걸로. 응. 저거 까불어요. 오오오오. 그러버려 저게 하라고. 마지막 날씨 마을 loan. 이게 참 재밌는 게임이거든요 지금 BJ들이 스트리머들이 지금 탁 업로드하고 있는 게임인데 알겠어 그럼 하자잉 어 한번 해보자 아니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아아해봐 제발 와라고 하지 말고 제발 해보자 우리 뭐라도 해요 제발요 부탁할게요 제발요 제발 부탁할게요 제발 제발 해볼게요 제발 해볼게요 자 갑시다 갑시다 다운로드 개빨라 진짜 짱이야 꿀잼 꿀잼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꿀잼 꿀잼 꽉 잡아라 꿀잼 열차 출발한다 워우우우우 한글 한글 너무 재미있겠어요 우와 거기가 진짜 힘세다 진짜 레전드다 이걸 보려고 3시간을 기다린 내 인생이 레전드다 현타원이다 아휴 에에에에來了 그만하겠습니다 제 판단이 잘못된거 같네요 다시 그럼 우리 콘텐츠 tribunal 짜볼까요? 머리를 그렇게 치니까 뇌세포 다 뒤져서 콘텐츠가 있다고잖아 FLORRY 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피하고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UR- alter기고 때리고 때리고 피하고 피하고 니가 때려 니가 때려 존나 폭발 나Regaceier 야위아아아악 또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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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오우아앙 챠 embrofamily 그래서 여러분 알라신이 영접하십니다 찬양 준비하십시오 더 지니어스 시작 기극끝 킹룰 평일단자국 꿈속에서 컨텐츠 짜서 일어나면 컨텐츠하자 이렇고 있는 시간이 아깝다 악플 읽기를 하겠습니다 3. 방송 밭에 준비가 되어있는데 혼자 멘탈 나가서 휘둘리기나 하고 9년차는 갯불 신입이란 별 차이 없다 4. 컨텐츠 했고 이제는 정신머리 좀 고쳐라 돕혀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진짓거리냐? 정신차림 위에 올려가지고 백날 다이어트한가동 팔아쳐먹으려고 하는게 또 혁신하다고 조치 올려온 김에 사회상 조심하자 떨어지고 풍종도 대한만매가 맨날 하겠지 스마일 도요 하느 세이킨 스마일 이븐 더 위치 브레이크는 왠 데라 클라우드 아이 왜 네. 고기 좀 야무지게 썰어주세요 저희 자주오는거 아시죠? 저희 자주오는거 아시죠? 자 랄보야 랄보야 같이 게임하자 엠지 굿 굿 굿 베리굿 홀 인 웬 굿접 굿접 베리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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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접 홀 인 웬 자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에 모일때 지금이거든요 가는 부분 보여주는 부분이죠 윤태훈 선수 보여주는 부분 야야야야야야 야비 헬로우 헬로우 가하이즈 오케이 컴 히얼 가이즈 극장으로 가자 네 극장으로 갑시다 극장으로 온나 라이프야 틀고 싶은 거 하나 야무진 거 하나 틀어봐라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물어보는 거야 영어로? 우와 누구 햄버거다 그거는 성지고에서도 그거 모르면 성지고에서 잘려 인마 저 때 텐션 병신이었네 머리, 머리 대고 상자 밀어줘 상자 밀어줘 아니 거울로 밀어줘 아니 상자 거기로 밀으면 안 된다고 미친놈아 미친놈아 ESC 아니 끝까지 이거 아니 못 올라온다고 보라색이 보라색이 올라오려면 상자를 줘야 된다고 아냐아냐 가능해 있어봐 야 다들 가만있어 움직이지마 움직이지 말아봐 빠강 나와봐 나와봐 형이 밀게 형이 밀게 나와봐 나와봐 나와보라고 개새끼들아 나오라고 가만있으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씨발남들아 움직이지 말라고 씨발남들아 나오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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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대가리 밟고 올라 대가리 밟고 올라 오케이 열쇠 자 옆으로 이동하자 자 이동이동 옆으로 탑 이동 피사이사탑 피사이사탑 느낌으로 자 뛰어뛰어뛰어 얘들아 자 자 가자 가자 얘들아 오케이 나잇다 하하하하 오케이 자 쫄 pumps 자 가자 가자 로 Gerald Trip 한국 오나마 고ığım 도네 도네 한국 바람 하고 보라색 뭐해 CX롬아 아니 이거 아닌데? 라이프 올려 아니 뭐해 병신새끼야 아니 분호를 올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마지막에 점프만 하면 되는 거야 가 가 가 가 가 한 명이 잘하면 돼 다 들어가고 야 선 선 선 들어가 C원 들어가 C원 들어가 아 형님 아니 왜 그걸 먹었지? 아니 개새끼야 야 CX 나는 지랄이야 개새끼들 하나 둘 셋 뛰어 레츠고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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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올려줘 나 올려줘 어 다 올려줘 안 돼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야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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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들어와 들어와 쟤가 여기 들어가면 아 그렇네 그렇네 아 오케이 레아트에서 다시 다시 자 오케이 오케이 스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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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C발라봐 알았어 C발라 개 C발라 알았어 스탠바이 스탠바이 자 스탠바이 아이고 미안해 다시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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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 좀 그만해 개새끼야 죽을래 C발람들아 레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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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고잉 이거 여기 두 명 필요한 거 맞아요 올라가 아니 시오님 밑으로 들어가 시오님 밑으로 시오님 밑으로 시오님 밑으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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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 거의 다 알았어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철장까지 철장까지 다 왔다 자왔다 다왔다 줄 자막 오른쪽 위에 아냐 오른쪽 위에 나이스 야 저 힘써 밀어야 된다고 C발라 아들 앞까지 다 아들인데 C발라 형이 미세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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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우 아이고 C발라 아 까비 나이스 꼴우 오케이 고고고고고고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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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밀어야 돼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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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바라 오른쪽 갈께 오른쪽 매야 갈께 어 잡힌트 잡힌트 채울게 아아 야야 화염방사기 좀 싸줘 화염방사기 저쪽 화염방사기를 싸달라니까 우리 공룡 거의 다 녹았어 우리 공룡 거의 다 녹았어 제가 맞고있습니다 제가 맞고있습니다 야 너 저리가 바톤토치 바톤토치 야 거의 다 녹았어 거의 다 녹았어 시발 조금만 야 야 종아리까지 녹았어 야 야 아킬레스건까지 녹았어 야 조금만 기다려 야 조금만 조금만 야 씨발 조금만 기다려 개새끼들아 야 다 녹았어 다 녹았어 야 다 녹았어 다 녹았어 야 발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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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어 발꿈치 남았어 나이스 아 좋았다 연 수고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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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습니다 나 방송 몇시간 했어 말표야 18시간이요 와 존나 피곤하다 여러분 잠방 없이 이 시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3시쯤에 약속해가지고 여기까지 약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하루 쉬고 예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존나 피곤하다 형 꿀잠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많은 추천수를 받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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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샵대지새끼 살만하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